코랄 thế 베벙 거울 속에 내 표정받아 느낌 속에 기다려 온 길에 영폐의 다른 손님들 테도 워낙 안 돼 해봐서 크게 허경세 물고듣 매일 걷는 대킬러 어? 으아... 해! 눈녹에서 진짜 새로운걸 예예 아아! 어아! 처음 만나면 너무 어려워 저 왜 때려 되는 게 없어 처음 만나면 너무 어려워 왜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